윤 대통령의 직주 근접이 취임 6개월 만에 실현됐습니다. 어제 한남동 관저에 입주를 마친 윤 대통령. 오늘 아침 종국의 원로들과의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나서는 모습이 취재진들의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입주를 마쳤다는 소식도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김종철 대통령 경호실 차장에 문자가 포착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이제 용산 집무실까지 5분이면 도착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서초동 자택은 당분간 팔지 않고 그대로 둔다고 전해졌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대통령실의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인력 변동 내역입니다. 경호인력이 늘어나면서 이태원 참사를 막는 데 필요했던 경찰 인력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은 것 아니냐, 민주당의 지적과 맞닿는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그리고 전용기 의원은 윤 대통령 미국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직접 했다는 음성 분석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영업 기밀이라며 안 알려줬다, 이렇게 대통령실을 질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자문을 어떻게 구했고 어디서 구했고 어떻게 자문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말 간단한 자료 요구에 영업 기밀이라서 못 알려준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왔는데 기관이 다른 데에 자문을 받았고 그 자문을 받았으면 당연히 비용 지출을 했을 것이고 그 비용 지출 했으면 그 받은 자료에 대한 내용은 국회에 당연히 제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업 기밀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도 도를 넘었다. 주호영 위원장도 자료 제출을 함께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김대기 실장은 관련 자료들 여전히 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인력 변동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 보완 때문이다. 또 음성 분석 업체에서 비공개를 요청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ents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